솔직히 말해봐. 헌팅했어 안했어? 지금은 안 하지. 나 솔직히 궁금하다. 헌팅을 어떻게 해? 그렇지 여보는 잘 모르지. 왜냐면 이제 헌팅이 잘 안될거니까. 틀러! 코드!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진짜 화 안될테니까 어떻게 물러나게 놀았는지 미실직구멍. 뭘 물러나게 놀아. 말이 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금 32살이니까 딱 26살 때까지만 했었잖아. 혈기왕성할 시기 때문에. 자랑이다 이 새끼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내 얘기 좀 해봐. 일단 이거는 합석이 되고 이제 좀 친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 말지. 스네이크. 맞나? 농담이고. 모르는 남녀가 이제 합석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런 거는 보통 게임으로 갑니다. 아 이거 갑자기 강의를 하냐? 밸런스 게임이 가장 중요해 이제. 아니 그래. 밸런스 게임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제 보여줄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부터 수위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게요. 간단하게 이제 잔잔하게 시작을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얼굴로 원하는 몸매로. 하나 둘 셋. 원하는 몸매로. 어 그치. 아 근데 왜 원하는 몸매로요? 지금도 몸매가 총.. 지금도 대단하신데. 아니 뭐가 대단하신데. 아니 그러면 내가 다 한 번 더 질문을 해줄게요. 원하는 몸매로라고 했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A컵이 되고 싶다. VS Z컵이 되고 싶다. 아 아니야 아니야. A컵이 아니라 마이너스컵. 들어가. 마이너스컵은 뭐지? 들어갔어. 어디가 들어갔어. 여기 상단 부분이 들어갔어. 두어 있으면 빗물이 이제 받아올 것 같아. 일단 Z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하나 둘 거대하잖아. 그래서 일상생활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누르마 같은 데다 담아서 이런 거 같아. 이거 담아가지고. 마이너스컵, Z컵. 하나 둘 셋. 마이너스컵. 왜왜왜왜.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불편하잖아. 아니 그러면은 Z컵으로 태어나면 내가 뒤에서 같이 도와줘. 뭘 도와줘. 진정하시고. 나디밤저, 낫저바미. 하나 둘 셋. 낫저바미. 낫저바미? 응. 그러니까 밤에 이기는 걸 좋아한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밤이야? 꺼져 이 새끼야! 뒤돌아 엎드려. 그게 뭐가... 야 뒤돌아 엎드려. 이건 본격적인 거 같아. 지금 밤이야. 깔아. 깔아. 뭘 깔아. 가서 세탁 깔아. 뭘 깔아. 빨래 깔으려고. 아침에 꼬들밥 패션.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번. 100번? 하루에 100번. 뭘 100번. 하루에 100번 vs 1년에 1번. 뭐를 그니까. 아 그거 있잖아. 그렇죠. 하루에 100번. 1년에 1번. 하나 하나 둘 셋. 못 고르겠어. 대답. 이거 선생님 못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 개빡치네. 이 땅으로 놀았다고. 아 씨.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질문. 콘텐츠잖아. 웃어 엣지 스마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 개 짜증나 진짜. 마지막 질문. 3cm vs 1m. 뭐가. 뭐가 3cm고? 뭐가 1m.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 뭘 이해하고 있어. 남자의 길이 확. 3cm vs 1m. 3cm는 어느 정도냐면. 요만해. 1m는 흉해. 남자가 이제. 이게 크니까 이제. 허리로 이렇게 감을 정도로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다녀요. 왜냐면 이제. 이제 아래로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 뭐야. 여기까지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나오지 이제. 줄 데가 없어가지고. 허리에 두르는 거야. 질러? 어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시해. 자 결정하세요. 3cm vs 1m. 하나 둘 셋. 난 당연히 3cm지. 어? 여자들아 원래 근데 큰 거 좋아하잖아. 난 익숙하니까. 아니 뭐라는 거야. ㅇㅋ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e be a bad day. 아. Yeah I'm tired as shit.